형 약간 오늘 홀리 같네요 홀리 홀리가 더 갈색이야 귀여워 어서와 이런 방탄은 처음이지 아 왜 이렇게 못해 찡 어서와 이런 방탄은 처음이지 찡 이야아 와 지민아 사랑했다 아이고 지민아 좋습니다 아침 앞에 지민이가 화장실에 가고 있네요 화장실 간다 지민이 지민이 지금 굉장히 급해 보인대요 얼굴이? 안 급해요 안 급해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 강탄소년단 칭찬 프로젝트에요 바로 의리소년단 잘 알았어요 올해 정말 리즈죠 왜 또 노래하네 해주말이 없어 리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리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 안 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민이 노래도 많이 나오고 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지켜보는 형으로서는 굉장히 뿌렀어요 우리 지민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화장실이 자주 가는데 앞으로 장활동이 잘 되겠네요 우리 앞으로 장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진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소년단 결국 난 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만 했어야 되냐 공연 저 형 이제 엉덩이가 좀 편할래요? 아따 기분이 좋아달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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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서 이기를 연주하는 거 보고 너무 쉽던 동네이가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 엉덩이가 되게 자아를 가지고 내 맘대로 안 돼 귀엽다 귀여워 신경 있으면 여기 한 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더 어딨어? 뭐 아 형님 아 마사지 불판이다 불판이다 역시 먼저 끝난 자의 여유 오우 치매 아우 섹시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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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가 들리네 어제 어제 이런 거 들었는데 진짜 배고파 너한테 물을게 혹시 너가 말한 청춘이 이거니? 우리는 승리할 거야 아 마법에 빠진 공주란 아 아 지민이 요즘 슈퍼스타라 안 돼요 지민이 요즘 슈퍼스타라 네 내가 왔어 슈스 슈스 아휴 목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팀의 슈퍼스타라 이분이죠 우리 팀의 슈퍼스타라 이분이죠 우리 팀의 슈퍼스타라 아니요 저 슈퍼스타예요 저 슈퍼스타라 이분이 저 슈퍼스타라 이분이 저 슈퍼스타라 이분이 아 방금 안 나가겠지? 아미야 내 목소리 들리니 나도 알아 사랑해 네네 계속 계기해 죄송합니다 뭐야 왜 내 뒤에 승리야? 아 너무 인기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항상 이렇게 밝고 카메라 보니까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어쨌든 야 오늘 나 관절 좋아 항상 밝고 명랑하고 까불거리는 성격을 다시 소유하고 계신데 네 내년엔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정답이야? 정답이야 저 웃음 속에 가려진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없애고 항상 좋은 일만 사대되길 지민이 좀 그만 때리기를 깨가 영어로 뭐야? 깨야 아 생각하는 게 똑같냐?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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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가자! 아아아아아! 우리 방탄의 엄청난 매력 갖고있는 지민씨 그로스알마 아닌데요? 아니에요? 배를 저희가 많이 탈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를 아무래도 거의 실상 말좀 합시다 지민씨 인터뷰니까 저랑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바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석 Jewish 맞습니다 태풍 하 33 슬д inclusive 긴서오 позadows 30 Mom impacto 진 black 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우정 트위브를 아 네 아 네 네 약속 꼽으면 약속해 네 야 진짜 너 왜 이렇게 빠르냐 계속 배틀 지빙 분은 제니 호석이 형아 오오 진짜? 야 되게 정성스러운 편의가 오오오 오오오 마마? 마마 아 마마가 정말 좋아해요 라이브 시작했을 때 가장 멋있네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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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마마 이제 내게 기도 돼 언제나 곁에 아하하하 저는 이상의 파트가 가장 좋아해요 마이크 아 저는 지하세 남이다 지하세 남이다 포인트가 지민쿤입니다 오오 마이크 드롭은 이상과 포인트입니다 야아 역시 멤버입니다 지민쿤은 요이 오또또입니다 응 어 요이 오또또또 오오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아 이게 장점입니다 아 아 아 이상은 정말 많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노래는 매력하고 声도 매력하고 새우도 매력하고 전부예요 완벽한 사람이네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 성실함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알게 해준 게 형인 것 같아요 동생으로서도 같은 팀 멤버로서도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참 우리를 항상 많이 챙기고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위해서 항상 고생한다는 거 안다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항상 고맙기만 하는 우리 형 사랑합니다 어? 의자가 비었구나 여기 앉으면 되겠구나 좋다 아이고 좋다 아우 이렇게 푹신한 의자가 또 있나 어? 어? 의자가 비었구나 여기 앉으면 되겠구나 또 아이고 지민이 존재 한번 알아줘 알아줘야지 우리 무엇을 담당하고 있어 잘하자 잘하자 여기 앉아 고맙습니다 은 첫 입